안녕하십니까 EPS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이번에는 옵션의 내 가격, 등가격, 외가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전적 의미를 볼까요? 내 가격을 영어로 ITM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ITM은 여기서 나온 말이죠 In the money 옵션을 권리 행사했을 때 들어올 돈이 있다는 뜻이죠 내 호주머니, in the money니까 내 호주머니로 들어올 돈이 있는 옵션을 ITM 또는 내 가격 상태 옵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외가격은 반대가 되겠죠 Out of the money, 여기서 OTM을 따온 거니까 권리 행사에 봐야 손해나는 옵션이다 그래서 외가격 이렇게 표현하고 등가격은 ATM, at the money에서 나온 말인데 기초 자산과 행사 가격이 똑같을 때 그러면 ITM도 아니고 OTM도 아닐 때 똑같으면 비교하기 어려운데 이런 옵션을 등가격 또는 ATM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 가지를 옵션을 나눠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을 알고 가죠 프리미엄과 행사 가격은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옵션에는 행사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데 둘 다 돈이죠 10,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다 가격인데 콜옵션과 푸드옵션 거래할 때 프리미엄은 행사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 여기 좀 어려운 말로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행사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 푸드옵션의 프리미엄은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 비례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어렵겠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옵션은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봐볼까요 제가 옵션은 행사 가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래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데 6만원, 5만원, 4만원짜리 행사 가격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얘네들의 콜옵션, 푸드옵션이 있을 때 콜옵션은 여러분 살 권리죠 행사 가격으로 그러면 4만원에 살 권리, 6만원에 살 권리 똑같은 기초자산이 있는데 6만원에 살 권리고 4만원에 살 권리 그러면 당연히 6만원에 살 권리보다는 4만원에 살 권리가 더 좋겠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콜옵션이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사 가격이 작을수록 프리미엄 비싸다는 거죠 행사 가격이 클수록 프리미엄은 싸진다는 거죠 콜은 꼭 천원 차는 아닌데 크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푸드옵션은 팔 권리죠 똑같은 기초자산을 4만원에 팔 권리 6만원에 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습니까 6만원에 파는 게 좋겠죠 그러면 걔도 가치가 더 크니까 대가, 프리미엄 더 비싸겠죠 그래서 반대로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푸선 프리미엄 비싸고 행사 가격이 작을수록 싸다는 거죠 즉 반비례, 비례 이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콜옵션은 6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으면 4만원에 사는 게 훨씬 좋은 콜옵션이니까 당연히 프리미엄 비싸겠다 푸드옵션은 4만원에 파는 거하고 6만원에 파는 거 이렇게 가정하면 6만원에 파는 게 더 좋은 거니까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당연히 비싸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되고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 가격, 등가격, 외가격 우리 앞서 사전적 의미를 본 거하고 똑같죠 내 가격, ITM 어서 나왔다 인 더 머니 권리 행사 했을 때 들어올 돈이 있는 옵션이다 그러니까 좋은 옵션이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OTM 외가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웃 오브 더 머니 권리 행사 해봐야 오히려 나갈 돈만 있으니까 권리 포기하는 게 좋은 옵션이죠 그 다음에 등가격은 앳 더 머니에서 나온 말이다 ATM 그러면 우리 이걸 판단할 때 옵션들은 ITM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 기초자산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늘 ITM이었던 옵션이 내일 ATM, OTM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뭐와 뭐를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S가 기초자산 가격이고 X가 행사 가격을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결국 콜옵션이 가치를 갖는 내 가격 상태가 되려면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행사 가격으로 살 권리니까 이것보다 기초자산 가격이 비싸야 시장 가격이 비싸야 들어올 돈이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되면 콜옵션은 내 가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등가격은 똑같은 거고 외 가격은 반대가 되겠죠 풋은 콜하고 정반대죠 팔 권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등식을 하나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변환하면 되죠 변형해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A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 가격이 A 주식이 기초자산인데 5만원 근데 행사 가격 6만원짜리 콜옵션이 있어요 이거 지금 권리 행사하면 들어올 돈이 있어요 없어요 5만원 하는 걸 6만원에 사야 되는 거죠 전혀 가치가 없죠 오히려 만원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옵션은 외 가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외 가격 부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S가 5만원인데 X가 6만원 이렇게 되니까 외 가격이 되는 거죠 반면에 5만원짜리 콜옵션은 똑같으니까 등가격 상태고 4만원짜리는 좋은 거죠 5만원 하는 걸 4만원에 살 수 있으니까 만원만큼 행사 가치가 있죠 그래서 내 가격 옵션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풋은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6만원짜리 풋옵션이에요 그럼 5만원 하는 걸 6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만원만큼 가치가 있죠 내 가격 똑같으면 등가격 반대면 외 가격 여러분 이것은 이게 기초 용어 과정이지만 옵션을 공부하시려고 하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그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 두 개를 딱 주어졌을 때 크기를 보고 ITM이다, ATM이다, OTM이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크기하고 시장에서 투자자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거래량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 가격, 등가격, 외 가격이 있는데 내 가격 옵션은 프리미엄이 당연히 비싸겠죠 내 가격이 비쌉니다 내 가격은 권리 행사 했을 때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행사 가치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당연히 내 가격이 등가격보다 비싸고 외 가격보다도 훨씬 비싼 거죠 프리미엄 비싸고 근데 외 가격 옵션은 프리미엄이 쌉니다 그리고 특히 거래량은 외 가격 옵션에서 많이 거래가 된다는 거죠 OTM이 자, 이게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자료를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해석을 좀 해볼까요 코스피 200 옵션인데 이 3개는 콜 옵션이고 밑에 3개는 푸드 옵션인데 이게 이제 만기죠 2012년 11월에 만기되는 옵션이다 옵션은 매월 만기가 도래하니까 11월 물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행사 가격입니다 행사 가격 시장에서 행사 가격을 표준화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100 옵션은 장래에서 거래되니까 통상 2.5포인트 단위로 250에 살 권리 247.5, 245 이렇게 2.5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푸시니까 250에 팔 권리 247에 7.5, 245.0 자, 무수히 많은데 제약이 있으니까 각각 3개씩만 대표적으로 표시한 거고 얘네들 프리미엄을 이렇게 보면 시, 고, 저, 종가만 한번 봐 볼 거예요 근데 이 종가 크기를 가만히 보시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제일 비싸요? 이게 5.4포인트 이렇게 거래되는 거죠 이게 돈으로 환산할 때 여기다 50만원 곱하면 되는데 5.4포인트 이게 제일 비싸죠 즉 행사 가격이 어떨수록 250보다 작은 거죠? 행사 가격이 작은 게 프리미엄 비싸다는 거죠 콜옵션은 왜? 얘는 코스피 200 지수를 250에 살 권리고 245에 살 권리니까 5포인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훨씬 비싸고 풋은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풋은 이게 제일 비싸죠 행사 가격 높은 게 이걸로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가만히 보시면 이 3개의 콜옵션 중에서는 행사 가격 제일 높은 거 250, 이게 외가격이 되겠죠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외가격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가격 작은 게 바로바로 이익 나는 거니까 내 가격에 가깝고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외가격이 푸트, 푸트는 행사 가격이 작은 게 외가격이겠죠 그게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이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여러분이 옵션 투자를 하시다 보면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주로 뭘 선호했나? OTM OTM을 선호해서 많이 거래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OTM이 프리미엄이 싸니까 싼 거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심리죠 싸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또 하나가 옵션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것은 OTM이 ITM이 되면서 나는 겁니다 즉, 변동률이 제일 크다는 거죠 프리미엄은 싸지만 변동률 자체는 외가격이 크기 때문에 외가격이 ITM이 되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 실무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옵션 상태를 판단할 때 ITM, ATM, OTM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판단한다는 거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크기를 알면 두 가지를 가지고 세 형태의 옵션 상태를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 이 용어도 많이 사용되니까 꼭 자기 걸로 만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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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